허준희 교수의 업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로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지금 표는요. 허준희 교수의 업적이에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010년, 2012년부터 벌써 리드 추측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굵직한 연구들을 많이 해오셨죠. 41년 난제, 44년 난제, 풀리지 않은 난제들을 해결해 왔고요. 그리고 48년에는 로타 추측이라는 것을 해결하셨고 또 이런 식으로 하셔서 결국 필즈상을 받게 되셨죠. 오늘은요. 그 중에서 조합 대수기하학이라고 하는 분야, 그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리드 추측과 로타 추측을 한번 너무 자세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잘 몰라요. 좀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한 그런 매체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준희 교수님 업적의 로드맵인데요. 이렇게 벌써 한 개도 풀기 어려운 난제를 11개나 해결하셨다.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조합 대수기하학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뭐 허준희 교수께서 거의 뭐 단독으로 개척한 분야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인데요. 네, 허준희 교수의 연구 분야가 조합 대수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합 수학 플러스 대수기하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학에서 비교적 낯선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조합 수학과 대수기하학 모두에 정통해야 이거를 뭐 융합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요. 그래서 일단 조합론이란 무엇이냐, 조합 수학이란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경우의 수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경우의 수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합니다. 조합론의 주요 연구 대상은 정수에 국한되지 않고요. 다각형이나 각종 논리 연상까지 포함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각각의 객체들이 서로 어떠한 연관관계를 맺는지 표시하고 이로써 객체들의 연결 구조 이런 것을 다루는 그래프 이론 이런 것은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구글 등 인터넷 검색 기술의 핵심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준희 교수가 연구하는 분야가 단순히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벌써 여기서 알 수 있죠. 조합 수학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쾌니이스베르크의 7개의 다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어떤 다리도 두 번 건너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과 선으로 표시하게 되면 추상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제 한붓그리기라고 하는 문제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론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대수 기하학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도형을 다루는 분야인데요. 대수는 식과 연산 이런 걸 얘기하고요. 기하는 공간의 특성, 도형, 곡선, 곡면 등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또 역으로 도형 및 기하를 통해서 식과 연산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관계를 탐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준희 교수는 이 대수 기하학에 대한 강력한 직관을 바탕으로 해서 조합론의 많은 난제들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야를 융합시키는 그런 재능이 되게 뛰어나신 거죠. 그래서 허준희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조합된 객체들에서 공간을 상상하고 만들어내면 기하학적 직관을 이용해서 원래 결합되어 있는 구조에 숨어있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론의 분야를 대수 기하학의 상상력, 어떤 도형의 공간의 상상, 이런 공간화시키는 능력,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죠. 대단하죠. 그렇고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로타 추측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맛보기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리드 추측과 조합대수 기하학은요. 리드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문제인 사색 문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색 문제는 이렇게 특정 여러 부분으로 나눈 평면에서 네 가지 색깔을 서로 같은 색깔끼리 닿지 않게 색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도를 칠해보면 옆에 있는 것과 반드시 다른 색으로 맞닿는 것과 이렇게 하면 사색이면 충분히 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허준희 교수는 이 문제를 다항식 또는 함수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합론의 대수 기하를 적용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색 문제를 일반화한 다항식으로 변환하면 구획이 총 x계일 때 각기 다른 n계의 색깔을 겹치지 않게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거를 채색함수 또는 채색다항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처럼요. 우리나라 한국 지도가 있으면 그 어떤 그런 거를 지역을 점으로 표현하고 두 지역이 인접하면 변으로 연결해서 지도마다 그래프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다항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지금 허준희 교수는 자신의 업적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로타 추측은 또 이것은 또 조금 더 리드 추측을 광범위하게 확장 적용해서 그거를 지금 추측을 하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자연에서 발견되는 많은 수열들을 로그 로그를 씌웠을 때 특정한 경향을 보이고요. 로그 오목성을 보인다. 이런 것이 바로 이분의 연구업적인데요. 그런데 이분의 연구업적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뭐 이러한 연결 구조들이 벌써 인터넷이나 공항, 버스 정류장 같은 것에 그것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류 같은 거 유통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일단 개발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AI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안에 복잡한 그런 트랜지스터의 어떤 연결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준희 교수의 연구는 단순히 수학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허준희 교수님의 업적을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제 티스토리의 블로그 주소를 여기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